잘했다 문츠 오늘 잘한 거라곤 딱 이거밖에 없네요 지금 뭐했다고 병력 혼자 다 빠졌죠 오늘 한 거라고 바깥한 거라고 저거밖에 없어요 문츠 문츠봉의 모토 전력을 흐르는 것입니다 오우 저희들에게 힘을 끌어 더 더 빨리 때려 얘들아 우리 이제 곧 해가 캐야 돼 쌀이 없어요 저희들에게 힘을 끌어 저희들에게 힘을 끌어 무슨 일이야 마지막으로는 여기까지 저희들에게 힘을 끌어 저희들에게 힘을 끌어 저희들에게 힘을 끌어 저희들에게 힘을 끌어 아 문츠 죽네 이거 봐 이거 약한 놈 아 더럽게 할게 지금 이곳에 힘을 끌어 불편해 종행기략 여기 떨어뜨려 여기 떨어뜨려 견진이라 동행기라기 안통해요. 괜히 썼어요. 딸 50일 남았다. 서둘러라. 딸 50일 남았다. 왙지하라. 이게 너무 많이 때리면 또 데미지가 안 들어가죠. 이게 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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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사람 빠져. 너무 많이 때리면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약한 애들은 빠져. 약한 애들은 빠져. 딸 50일 남았다. 아, 구석에서 배수진을... 잠깐만요. 이거 안 돼요. 한신이 보면 저를 또 우습게 보겠죠. 지금 배수진이라서 뒤로 좀 빼서 둘러싸겠습니다. 360도로. 오케이. 조금, 조금 빠졌어요. 너무 많아. 아, 개철벽지 안 죽네. 와, 거의 200을 꽉 쳐서 싸웠다. 됐어요. 이제 가자. 신야로 가자. 가자. 다 와, 다 와. 그냥. 이제 전투도 필요 없어. 아, 잠깐. 아, 나 쌀이 없는데. 아, 이게 아니죠. 쌀이 없는데. 아, 약간 안 이랬어요. 하지만 빨리... 빨리 깨면 되겠죠. 20일. 아, 유반 살해됐고요. 17일. 17일. 15일. 빨리, 빨리, 빨리. 13일. 13일 남았다. 12일. 11일. 10일. 9일. 8일. 7일. 6일. 5일. 되나요? 4일. 3일. 2일. 1일. 쌀 다 썼어요. 오! 군량 바닥났어요. 와, 이걸 0일로? 와, 군량 딱 맞게 썼어요. 아, 드라마다. 드라마. 뭐해? 뭐해? 밀고 들어가. 그냥 밀고 들어가. 양양까지 들어가. 밀고 들어가. 우린 그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냥. 지금 우리 9만명인데... 아, 형주 쪽은 이제 병력이 다 빠졌죠. 아까. 거기 전투에서. 밀고 들어가. 밀고 들어가. 기다려주지 마. 애들 좀 따라와주면 안 되겠니? 이쪽으로? 장려가 방송을 아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극적이었고요. 자, 강릉 편제 좋고요. 아주 빠르게 빠르게 잘하고 있어요. 어, 제위를? 아, 귀큰놈. 귀큰놈이 제위에 올라 천하를 어지럽히는 역적 동탁을 타도한다. 아, 이런 일러스트가 있었나요? 이런 일러스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하우돈 너무 많다. 강릉 한까지 왜 나갔어? 아, 10일에서 저일러스트가 나오나요? 근데 순욱이 제위에 오르라고. 진짜 그렇네요. 근데 뭐 유씨니까요. 아, 왜 항으로 뛰어나갔죠? 간우? 오바했는데... 아, 왜... 아니, 나 하나도 안 줘? 근데 수영 있어요. 아까 그 청옥 샀어요. 광분전술 가겠습니다. 아, 물로 튀어나간 거 너무 오바했는데... 자, 광분전술 왔고요. 막아. 얘네 아마 수영 없을 거예요. 저는 있어도. 아, 대충 도둑 받으라 할 때 받았어요. 장비 수영 없죠. 아, 감택 때문에 수영 있다. 와, 제1위기다. 광분 저 혼자 쓰겠습니다. 광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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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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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저기요, 아, 둘러싸였잖아, 빠져. 아, 강제 이동 안 돼요. 아, 한 번만 빠져나가면 뒤로 가서 얘들 휘장 질고 주면 되는데. 한 번만 빠져나갑시다. 얘를 죽이고 빠져나갑시다. 우리, 괜찮아. 나중에 군전도 터지고요, 괜찮아. 아니, 거기 우리 밖에 없는데 계속 불 지를 거야. 아, 혼자 휘장 질고 써야돼. 아, 얘를 쳐. 얘를 쳐봐. 얘만 치면 빠져나갈 수 있잖아. 아니, 얘만 치면 빠져나갈 수 있잖아. 나만 갖고 그래. 족이 많은데 왜 나한테 다 와가지고. 아니, 나만 갖고 그래. 족이 많잖아. 부인, 집에 갑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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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더러운데 여기 있지. 갑시다, 집에. 장리부대는 뭐야? 아, 문추가 태각해서 그런가? 몰라, 태각해. 자, 내려온다. 우르르 내려와요. 내려와요. 오, 여기 치는 거 좋죠. 잘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고 딸 또 나올 때 어, 이거 아들인데 또 새로 나온 애 없나요? 맹달 하나 주겠습니다. 맹달 아까 잘했어요. 임무 완수 잘했고요. 와, 하복도 풍작이야. 흠, 이렇게 되었다. 그럼, 행복하다. 대추, 또 강릉 대전에서 대추 항상 들어줘요. 근데 막기는 막았어요. 부상병이 많이 많으시네. 부상병 개맞네. 부상병은 엄청 많네. 부상병을 통해 부상병이 많이 많네. 부상병을 통해 부상병이 많이 사용한다. 장수가 많아요. 저쪽이 동탁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편하게 좀 깨려면 손건 막타를 제가 쳤어야 되는데 그걸 아까 못해가지고 우리가 장수가 별로 없어요. 이게 보면은 땅에 비해서 장수가 몇 명 없죠. 땅에 비해서 장수가 몇 명 없어가지고 아 끄크 끄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되면 편하게 놀고 먹기는 틀렸죠. 육도 맹달에게 육도를 주겠습니다. 아 견수가 더 필요해요. 왜냐면 혼자 진을 지킬 경우가 많으니까 삼화법을 주겠습니다. 아까의 상이야. 명품이 또 뭐가 있죠? 지력템을 좀 나눠줘야 되겠네. 백규가 지력이 16이니까 제가 5짜리 하나 주면 엄청나게 많이 고르겠죠. 감사합니다. 20일 됐어요. 한 방에 시작할까요? 잠시요. 그럼 그때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소원을 이용해서 이리 될 수 있어요. 이리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일찍 성장 이리 가다 승상 나올까요? 딴극 줍시다 우리 아이들 상태는 장첸 루스 뭐지? 그럼 아이가 세 명이어야 되는데? 아 기큰넘 황제 됐네 아니 한 명이 아직 네 살이 안 됐구나 아이템 줘러 왔는데 아이템 줘러 왔는데 미첨도를 줍시다 이 운기 잊어버리지 승상이 나오는 위치 자체도 이쪽이라서 아마 안 갈 거예요 그쪽으로 승상이 아직 안 나왔어요 와 신군과 촉군 누가 보면 신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 신군 처음 봤습니다 승필러 왔어요 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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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해볼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움이 될 것이다. 놀면 뭐합니까 일하세요 어 대략 모병 안된다 아 이제 부상병이구나 사병연병 창병 너무 느려 가지고요 아 배방인이 어서오세요 이따가 보고 호표기가 만약 되면은 딸 어디였죠 사병연병이 36000 어 16000 7000씩 청주병이 안 되네요 이게 비율 때문에 청주병이 안 돼요 어 여기도 청주병이 안 되네 여기 사병이 더 많은데 왜 청주병이 안 될까요 이걸 빼면 왜 청주병이 안 되지 훈련 전부 2000 넣어요 어 저에게 전달해줘요. 저에게 전달해줘요. 그래서 제가 400만으로 편성하면은 청주병이 되나 확인해봤는데 안되네요 아 특수병과는 있어요 이미 청주병 그 특수병과 아니라도 정해상병이라도 떠야되는데 안뜨더라구요 그러니까요 어 재관량 등용됐다 스마브가 등용했네요 사병초계 저는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왜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계속 되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대군학전보다 당지정병이 사기가 더 많이 올라요 바로 승상되진 않겠죠 근데 재관량이 오면은 저 인재등용을 엄청합니다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스눅처럼 그래서 공적 되게 빨리 싸워요 사기가 50이래서 30으로 딱 거의 고무효과랑 똑같아요 스마이도 그 지반이 유명하죠 뭐 스마이 육손 이런 애들 다 금수저입니다 다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얘기하자마자 왔네 금수저 얘기하자마자 왔네 금수저 오늘은 누구 얘기만 하면 와요 애들이 다 귀가 밝아 여태까지 다 귀가 밝아 제사 제베스로 올라갔는데 제사 제베스로 올라갔는데 아 이제 불쟁이농도 부딪히겠네 아 그 대사마 할 때 그 사마요 사마 건지 아 문항 왔다 열아개만 쓰지 말아줘 열아개만 쓰지 말아줘 열아개 쓰면 병격 손실이 너무 크다 제발 열아개만 쓰지 말고 죽어줘 그대로 죽어주세요 우리 병력 8만명이나 있다 이어가자 요미치 이 병력 8만명 아들인데 아 딸이죠 장이 자 말줬고요 짠는 어 이겼다 왔다 아 이거 요염녀 목소리가 일기투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대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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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쭉쭉 밀어냈어 와 보연사 여기 있어요 으 여기 왜 놀고 있어요 노는걸 볼 순 없죠 아, 또 보고 있었네. 아, 또 보고 있었네. 아, 전이 완전 늙었다. 이때까지 살아있는 것도 용하죠. 이벤트가 안 떠가지고 살은 거예요. 개이득 전. 권업도 쳐야 되는데 여기 병력이 다 녹았길래 방통등이용 이왕 애들 다 녹았을 때 빨리빨리 쳐주면 좋죠. 이왕 애들 다 녹아주기 이왕 애들 다 녹아주기 이왕 애들 다 녹아주기 자 유빈님 이제 좀 쭉쭉 치고 나가시면 안될까요? 알아서 막으시고요 갑시다 진군 진군 아 이렇게 가는거 좋지 않죠? 그러니깐 뭐만 했다면 여포 와봐 병력 회복하자 와봐 와봐 우리 여포님이 또 병력 회복하라고 나와준거 좋고요 여포그류 구적이라 천하무쌍 못써요 이제 여포그 출시 때문에 구적이라 저한테 천하무쌍 못쓰죠 게이드 구적은 너무 페널티가 많은거 같아요 계도라는건 그렇다쳐도 전법은 쓸 수 있게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아 아 어? 저게 잘 안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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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네. 황제한테 직접 보고하는 고위공무원이네. 이거 뒤로 오네? 쌀, 괜찮죠? 맞습니다. 열받았으니까 차라리 공격 증가 효과가 있어야지. 오히려 페널티만 있어요. 자, 한중. 한중의 중요성.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중 먹거나 귀큰놈이 약해지나요? 아니, 성도 먹을 때까지는 정신 놓지 않을 거예요. 귀큰놈 그래도 성도에 대한 야망이 있는 놈이죠. 여기 근데 꼬라박는 거 안 될 것 같은데. 아, 여긴 안 되죠. 아, 본씨가 사라... 문왕이고 미래에서 와가지고 너무 사라 죽이고 다니네. 아, 다시 상용을 치러 갑시다. 이거밖에 안 되나요? 부탐 충지 오케이. 자, 쯔괄량도 왔어요. 집결지는 여기 출진 근데 요즘에 노부나가 야망도 개판이라 상국제만 이렇게 만든다고 또 할 수도 없죠. 이끌어! 천천히 하 straight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여기 냉장들 많이 몰렸다. 조항도 저거 다 출시 이벤트 안 떠가지고 호에이 프라이스 정말 엄청납니다. 빨리빨리 공격하십시오 여러분들 호에이가 나간중 고향이 동상이라도 하긴 나간중 덕분에 많이 먹고 살죠. 장호 왔네요. 아, 내 아들이죠? 어, 얘는 진짜 아들이에요. 물론 다른 아들도 진짜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 왔었네요. 어, 동학 여기있다. 와, 무식하게 들어간다. 와, 무식하게 들어간다. 흉치원 흉치원 그게 저도 진짜 좀... 그렇습니다. 요즘 게임들은 다 뒷처리까지 해주는데 호에이 하는 거 보면은 이거 삼국지 13도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하는 그 물상스타제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아, 그거 진짜 최적화 개판이라 나중에 출시하고 나서 조금만 좀 손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아, 박박사님 어서 오세요. 그래도 삼국지 13은 PK 처음 나왔을 때 최적화 개판이라 막 그... 프레임 드라워 엄청 걸렸었는데 패치를 해준 겁니다. 한 번은. 그래서 초반에 비해 좀 덜해요. 근데 그... 무식스타즈 그 게임은 아예 패치를 안 해가지고 이거 게임 처음 나왔을 때 PK 막 그거 일기투하고 설전하면 막 렉 때문에 하지는 못했어요. 첫날에 그 혼돈이랑 지금은 세일해서 그래도 살만 하죠. 그 핫본을 그 묶음으로 파는 걸 사세요. 그 따로따로 사면은 더 비싸니까. 그래도 지금은 프레임은 그나마 그냥 할만해요. 잘 튕기지도 않고 초반에 엄청 튕겼었는데 지금 가끔 프레임 드랍 걸려도 튕기진 않잖아요. 진짜 옛날에 엄청 튕겨가지고 오. 진상무쌍팔은 제가 나오는 날 바로 살 거니까 제가 하는 거 보고 구입하십시오.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또 무쌍 전문이기 때문에 바로 또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윤괴님 감사합니다. 저도 저렇게 오리지널로 내고 PK 내고 이러는 버릇부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코웨이가 너무 이상한 버릇을 들어가지고 여기 입촉 안 하실 겁니까? 유비님 유비님 입촉하셔야죠. 예, PK도 완성작이 아닌 게 또 더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인왕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 이거 강철기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적고 강철기를 못 먹겠네. 뭐 마탈, 마휴 뭐 이런 애들 아닐까요? 두 분이. 자, 공병 돌려보내면 골치 아파요. 가게도 가게도 어만 가게도 어만 가게도. 냉다로 혼자 쫓아가. 이거 마초 때문에 못 먹은 거야, 아까. 표정지 그거 쓰고 날렸는데도. 전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맹다을 지금 사람 됐어요 많이 제 밑에서 많이 수련을 한 결과 지금 좀 사람 됐습니다 아 하필이면 신궁이 하필이면 신궁이 타라 아 이건 아닌데요 아 왜 안 깔아 충청 딸 위보로 보내야 되겠다 신궁 쓰면은 위보로 보내 보내 이때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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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보로 보내 아 금방 돌아오는거 보소 이게 위보 교란이 진짜 쓰레기인게 뭐냐면요 위보로 보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보로 보내야 되는데 기동저하가 있어서 애가 위보로 가질 못해요 기동저하가 돼가지고 아 너무 쓰레기야 그래서 위보 교란 이런것도 생각도 안하고 맞는거에요 위보하고 기동저하가 같이 있으면 어떡해 위보하는 것도 위보하는 것 quais 장이요 아들인데요 됐어요 그 정도면 잘했어요 제 부모는 없지요 지진 마침내 미리맨! 가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줍니다! 공격을 흘러내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다 들어오시고 굉장히 힘들게 이기네요 이게 아까 그 나라들 막타먹친 그게 돌아오는 겁니다 스노우볼이 이거 지금 남은 거 제가 일일이 다 점령해야 돼요 AI끼리 싸우면 자꾸 지기 때문에 제인군 이놈아! 이놈아! 못나오나요? 못나오나요? 아 나왔네 이게 얘네가 장소가 너무 많아요 지금 병력이 거의 뭐 네다섯 배됐었는데도 얘네가 장소가 워낙 많으니까 장소 수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지금 장소 수수 그래도 이번에 코끼리만 뺏어놓으면 쟤네 공방 많이 내려갈 거예요 코끼리가 얘네 공방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빨리 코끼리부터 뺏읍시다 이미 뺏긴 했는데 우리가 먹어 이걸 전지 유빈님 재활전 공격적으로 팍팍팍 칩시다 또 왔어 코끼리 뺏었는데 아까 미리 편성해놔가지고 이런가 봐요 코끼리 뺏었는데 또 들고 왔어 포장벽이 많지만 지금 전투가 더 중요하니까 아닌가? 아 그리고 실수했죠 여기다 강척이 깔고 여기다 당지정병 했어야 되는데 아 제가 머리가 나빴네요 그래야 강척이 받고 싸우고 회복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또 앞그래도 가끔 죽어요 싸우다 말고 잡히는 건 저도 못 봤는데 우와 30, 50 빠진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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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오오오오오 아 뭐야 하 이래서 코끼리를 빨리 해결했어야 되는데 와 35씩 빠져 아 남피까지 돌아가